안녕하세요. 굿모닝 베이커리 대표이사 원종욱입니다. 저희가 설립된 지 2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벤쿠버 교민 여러분의 덕으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계획을 세운 대로 2호점, 3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며 교민 여러분의 앞으로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굿모닝 베이커리가 성장을 하면 교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